섬탑의 아이돌 디펙트 기기유물 의심 이 시시한 임방쇼는 모두 끝났다. 이제부터 내가 애써 껏 빠진 통신카드를 숙청하고 통치할 것을 이 자리에 화 선언하는 건가요? 갑자기 한을 날면서 복격기 하면 재밌을 듯 냉정함 이즈 뚜 댄스 어심 번개구체를 믿지 못해 이즈 뚜 댄스 이즈 뚜 댄스 이집트 댄스 오케이 최 제발 저기 한대만 웬일 5 거봉봉 메아리다 노가리다. FTR VS 킹스턴 칸 쓸기. 아 할만한데 이제 빨간맛도 안나오고 아씨 올라가블린 어디였어? 쥐이 B 뒤에 아우 도갈 이제 RR 나올 차례인가 R R 타시러 징질 자 시야 시야 메아리 뭔데 잘 나옵니다 메아리 뭔데 잘하겠는데 메아리 뭔데 가입혀주세요 메아리 무대 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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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휘 이게 뭣이오 이게 내가 뭘 보고 있는거지 댕허자 물거리 가륜 출항세트 이게 진짜 자동방패 아닐까 야 모한 골로 번구 고고 흡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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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 흡 흡 흡 AW 흡 엎드를 미리 깐 디펙트 엎 오왁 배터리 충전 까먹었어 어 뭐해 뭐야 사수 뭐 알 먹어서 3알 하기 vs 신속먹기 닥터후 아니 닥전 닥터후 다가수리 제거 강섬 강섬도 괜찮아 보이는데 뭐야 신속두계 처음보는거같애 보통 신성있으면 신성을사니까 저건 볼일이 없네 히어어어 히어어 싯가입니다 히어어어 아이 터브 왜 안나오냐 호션을 굳이 먹어야 하는가 자 대단하다 문을PA 히어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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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어엤 깍뒤 멈춰 화이트 도입 가기 치지마 뱀데그려 진짜 억지로 받네 할만한데 할만한데 뭐? 뭐? 응 다시 흡혈하면 그만이야 열심히 깎은 체력 다시 채웠죠? 아 열심히 채운 체력 다시 깎아줘 그때만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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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만 어 절대 말 안 듣네 오오오오오 백소 백소 넣으면 깍깍 때문에 힘들겠지 그 답은 우아미였습니다 다게다게도요 다큐멘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죽선기랑 버퍼 어떻게 메아리 한번 매겨보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체력 열심히 깎았지만 자가수리로 다 채웠죠. 메아리가 낫나요. 메아리가 낫나요. 메아리가 날 것 같은데. 스네코다. 스네코하긴 좀 애매하네. 노상몹. 노상몹. 스네코하긴 좀 애매하네. 근데 커피 나왔으면 제일 좋았을텐데. 오렌지 주스를 두개 가진 디펙트. 어린지 주스. 스몰다트. 스몰다트. 리럴다트. 버퍼 터뜨린. 버퍼 터뜨린. 아! 버퍼 터뜨린. 버퍼 터뜨린. 버퍼 터뜨린. 허브 하나 더? 아니면 레퍼? 교창같은거 하나 있어도 좋겠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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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점에서 밀집을 얻고 첨탑 최고 인기남이 되었습니다. 오버클럭 쓰이는 게 낫겠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냉정 하위모 강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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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모 정말 든든하다 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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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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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은 채우면 되는 데스 아우 핸드 뭐가 이렇게 많아 헷갈리게 아우 아우 복잡해 아우 카드 아무거나 대충 써도 내가 이긴거 같은데 나가 모두 데카야 추워다 나가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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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힘성 뭐 내가 파워 쓰면 뭐 어쩔건데 아이씨 고작 힘 1호벌 할수 있는데 고작 힘 1호벌 할수 있는데 고작에 아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장 주문 나왔던데. 어 미라소온 와이씨. 이야 상점. 상점 너 이 자식 정신 차렸구나. 정신을 차려버린 상점. 능숙이 좋을까 반복 냉정함이 좋을까. 아 방을 판다. 서버 방에서 템 뿌리는 고인물. 아니. 와 진짜 창방을 날아줘야 된다. 와 씨 큰일 날뻔했네. 와 냉정함 내장인데 개업과 당할 뻔. 아니 맵 어퍼가. 오우. 이게 하위 못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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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버프...고... 아니다 아이다 에이 뭐야 이게 서순이네 이거 체력 2 손해봤다 자신이 아님 잠시oles ex 뱅 탑 칭찰로 연휴 으흑 너무 아파요 냉정함 다 뭐하니 이 풍족한 에너지가 진짜 디펙트라는 증거지 왜 이렇게 안나와 칩 원하는 카드가 안나오면 백을 다 뽑으면 나온다 백 다 뽑는 미친 로봇 이건 너무 계몽이겠고 으고요 으왁 개몽 으아옝 마지막까지 잉컨을 잊지 않는 디펙트 2 액트 쌈쌈쌈 GG